뭐야 투네이션 왜 안나가 예? 뭐라구요 투네이션이 안나간다고 진짜야 진돗개 쓰리 발령 니마 진짜입니까 5억 쌌는데 5억 쌌는데 투네이션이 안나가 계좌로 받을게 계좌로 받을게요 귀속만 드릴게요 니마 니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입니까 계좌로 받을게요 진짜입니까 니마 빛배빕씨 진짜냐구요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지가 쿠라 칠때 별말 안하면서 아이 쪽보씨 아이 뭐가 그렇게 아이 뭐가 그렇게 해요 예? 뭐가 그렇게 저한테 맺힌게 많으십니까 우리 쪽보씨 이런 말 죄송하지만 틈이 났으니까 부검 한번 가겠습니다 채팅에 솜씨가 상당히 스읍 격한걸로봐서 다열찌리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게임의 템포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께서 화가 나실 일이 많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겠습니다 지가 쿠라 어 이거 뭐야 니마 이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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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안이 간다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럿 이걸 숨기고 있었구나 어? 이 메시지를 이 흉악한 메시지를 숨겨 이 멧돼지 같은 놈이 이런 야생의 채팅을 숨겼어 숯불 속에 어? 내가 안 뒤져볼 줄 알았어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채팅을 보는 능력이 이 사람아 정확한진 모르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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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아가 씹어야돼 짜식아 어떠냐 자네가 상상했던 거랑은 양상이 좀 다를 것이야 나이스 나이스 하하 어허 큐브 더블킬 축하 축하 어? 뭐야 바텀 그러지마 호르키 요즘 개사기래 오케이 개사기인 걸로 하자 그래야 우리의 멘탈이 안전하니 내가 범인이다 미안 맞다 너는 범인이다 평범한 사람은 변명하곤 하는데 그걸 인정하다니 너는 평범하지 않은 범인이군 하아 개오글거려 아 쟤는 이제 이건 감성이 아닌가봐 옛날엔 이런 말 하면은 막 사람들이 와 해물님 문과임 막 이랬는데 이젠 내가 쓰면서도 말이 너무 긴거 아닌가 너무 내가 혓바닥을 낼림낼름하나 역시 나는 뱀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무슨 소설집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 옛날엔 이런거 좋아했어 사람들이 옛날에는 와 낭만쪽이다 막 하면서 해물님 막 돈에 돈에 막 100개 별풍 100개 쏘시면서 해물님 낭만고양이 틀어주세요 그러면 빠빠빠라빠빠 나는 꿈을 꾸었쥬 딱 하면서 막 낭만고양이 막 어? 저작권도 문제없으니까 아프리카 어? 이런 방송하면은 어? 막 낭만고양이 막 빠생 나이스 개그 좋아 방송에 울려 퍼지곤 했는데 그때 그 지절이 그립고만 잘가 바이그나이트 좋아 천멸적인 애송이를 살려줄 순 없죠 예 천하의 해물피지가 말입니다 개그 아이고 저 파텀 어떡하냐 큰일났네 제발 랜턴 좀 주셈 랜턴 옷이 안 찍음 미안 가자 쟤네 나 못봤다 일단 어? 나 모른다 나이스 나이스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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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탑은 왜 또 악살중이야 볼베야 아 이건 또 뭐야 아하 친구들 처음보다 힘든 상황이니 더 집중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리신 리신 딸래? 볼베야 원콤인데 그냥 가야 스페자 빼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가자 블러트 아 어어 외리게 가깝게 있었서오 뒤로 조금만 더 가지 까비 오오! 나이스 스노우명 코르나 아 까비 올라가는 척 얘네들 이쪽으로 올거거든 심리적으로 그래 일로는 바로 못오고 일로 올거야 뭐야 스몰 더 별꼴이야 자기네 팀을 소중히 하지 앉는구만 히히히히히히 좋아 적팀의 미래를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라인 밀어야 된다 턱팀 지금 위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거 주고 주고 주자 바텀 가져올게 좋아 줄거 줘 애들아 나없이 코르키 못잡아 친구들 아아 안된다니까 진정해 분할하고 흥분하면 진다 혹시 랜턴 던지면 너도 그부야 랜턴에 그만 의지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해 왜 이렇게 불평하면서 자꾸 랜턴 달래 가자 가자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저 땅 코르키 두번만 잡으면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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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쉬야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다 래쉬야 반짝이려 려 하지마 알겠지 보조만 해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케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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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은 잘해요 아 뭐야 전체로 했네 오케 포함 어? 어? 좁혀 좁혀 나이스!!! 야 피즈야 와드 좀 쳐박으라고 해라 렌즈로 쳐바꾸고 아 너 차단했나 보구나 내가 전해줄게 레시야 그브가 너 이제 좀 잘해지고 있대 와드만 박으면 좋을 것 같대 렌즈로 바꾸지 전했어 그브님아 화 그만 낸다고 약속하면 차단품 그래 화 그만 내 너 고혈압으로 나보다 먼저 간다 아 아 나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 더 해주고 싶은데 뭔가 볼베야 도망가 잠깐만 게임 끝나겠는데 볼베야 너 텔 있니? 볼베 텔 있는데 저거 이거 어떻게 볼베야 일단 도망가 이거 그렇지 볼베야 잘한다 달려 달려 볼베 달려 볼베 털 날리게 그렇지 잘한다 나왔다 우리팀 자 다시 시작이야 오케 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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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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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가 아니야 쓰레기라고 생각해 아하하 이거 너무 너무 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버려야돼 저건 어쩔 수 없어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려야돼 저건 어쩔 수 없어 깔끔하게 막자 볼베야 삐아고 스몰드 엄마 왔다 조심 막아 제거달 오케 막았다 서마 엉 할 것 같더라니 wasser 팔 볼베야 파이팅!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컵! 볼베가, 볼베가! 볼베야, 이거부터! 그렇지, 볼베! 나이스! 죽여버려! 죽여버려, 깨물어, 깨물어, 볼베 가자! 볼베! 볼베! 등에 있는, 등에 있는건 그 피드시 뽑아가지고! 관자놀이에 박아버려! 가자! 볼베 빠세 기절! 다스더블릭 앙! 도망가 x2 일단 도망가, 쓰레시 나온다, 쓰레취 나온다! 카이사도 나온다! 오케오케 어허이 큰일났고만 레전드 역전각을 한번 보고싶은데 애들아 이거 이런 말 미안하지마 못이길 것 같다 그분님 입도 못막는데 적팀 오는거 어떻게 막을까 우리가 그 작은 그분님 입조차 못막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겠어 난 지금 깨달았어 자 스노볼 까비 막을 수 있겠어 친구들 막을 수 있겠어 제발 타이사 힘을 내줘 빠색 제발 타이사 힘을 내줘 타이사 오케이 죽여면 뒷대기 잡아 오케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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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카이사 그브 바론 달려 오케이 달려 달려 우리가 막을게 이제 이제 달려 이제 달려 이제 달려 볼베 텔타 볼베 텔타 내가 내가 볼베 텔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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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타 텔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막을게 나이스 어 오오 일단 나 막고 있을게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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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좀 힘들거 같아 친구들 이거 미니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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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짜식들 니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게임 열심히 했다구 다 막았다 다 막았다 다 막았다 다 막았다 아 기지는 막았는데 근데 여러분의 엉덩이는 막지 못했네요 지지옥 얘네 논다 살짝 빠지고 어 얘네 놀다가 끝난다 너희들 진짜 자 누구나 카이사 자 같이 갈대 아 아 스턴이 안걸렸네 이사야 아 그렇지 이거 막아야되는구나 총체적 난국이다 이사야 이제 이거이거 가자 이사야 이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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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이사야 이제 해야돼 그렇지 이거이거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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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베아 볼베아 빨리빨리 볼베아 태그 태그 매치 태그 매치 나이스 나이스 막았다 억제기만 나오면 해볼만해 쟤네도 바로 못미러 지금 롤드컵 결승하는거 알지 우리에겐 이게 결승이야 서로 T1 멤버 이름으로 부르자 오너 탐 내가 먹을게 오케이 좋아 좋아 믿음이러 고구마 유심 가자 볼베 제양스 가자 다다다다들다들 다들 모여 제발 아오오 진짜 그냥 콜르키 계피다 콜르키 계피다 한번 해보자 집중해 어어 피가 왜이렇게 깎였어 잠깐만 이거 근데 해야되는데 친구들 그부한다! 그부한다! 이거 해야돼! 아아! 끝났다! 하아! 오! 오! 아아! 하하! 하아! 수고했다! 우리가 액땜했으니 T1이 이길거야 수고수고 볼베 진짜 못한다 키키! 혓바닥이 부정적임 볼베 변호사로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군요 고생하셨습니다